안녕하십니까. 저는 중1BJ5은 방대현 학생입니다. 제가 되고 싶은 직업은 펜실베니아 대학교 직과 교정학과 전문의입니다. 저의 단점은, 저의 시원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. 제가 먼저 나서서 약간 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인데요. 만약에 누군가가 갈등이 있을 때, 제가 말리다 보려고 싸웁니다. 오히려 역효과를 보는 거죠. 저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가 내성적인 성격으로 바꿔야 하며,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리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은 금멸성질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. 모든 일을 꼼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고,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 속에서 갈등과 유혹들을 뿌리치고 극복하는 자세가 진정한 가치가 되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2년 전과 4년 전 우리 초등학교 대표로 서보교육청 과학영재 학생으로 협혔습니다. 그때 제가 아직 어려서 잘 공부에 대해서도 몰랐고, 그때 너무 제가 떨렸습니다. 지금도 떨리지만 그때보다는 아니었습니다. 그런 경험과 실천으로 제 꿈인 해실벤니아 대학교 시과 교정학과 전문의가 되는 것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을 읽는,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이 영상이 아무리 짧은 영상이라도 당신들에게 좋은 경험과 좋은 정보,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.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당신과 만나서 감사했습니다. 이상이었습니다.